제가 어제 보니까 어제부로 71일인가 남았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하루 지났으니까 69일이에요 오늘 70일이 아니라 69일이에요 하루 지났잖아요 9시 30분 시험시간 지났잖아요 다음 주 지나면 50단위로 가까이 오겠네요 아니요 이거 긴장도 하셔야 돼요 계속 이 숫자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안 되면 하루에 한 문제씩만 맞춘다 생각하세요 하루에 감옥당 한 문제씩 그래서 내가 이해를 못했던 부분을 6과목을 예를 들어서 세법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거는 내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애매했던 거 그거를 하루 종일 공부해서 그거 하나를 해결하세요 그러면 하나씩 하나 해결되면 한 50일 정도면 한 20문제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지금 모의과서 점수가 예를 들어서 한 30점이다 30점이면 이제 30점만 더 올리면 되거든요 그럼 30점을 더 맞추려면 10개만 더 올리면 돼요 10개만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개씩만 무조건 완벽하게 해결하시면 시험 볼 때까지 점수가 60점 넘게 나와요 그런데 그걸 공부를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이 감옥을 60점을 무조건 맞춰야 되겠다 그러고 막 처음부터 냅다 들이 파 그러면 점수가 떨어져요 점수가 떨어져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가 진짜로 내가 알고 있는 건 제끼고 알고 있는 건 바탕에 깔았으니까 여기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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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남았을 때는 전체를 공부를 다른 문제를 풀면 안 돼요 일주일 남으면 각 감옥 한 감옥씩 요약집을 펼쳐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거 계속 일주일 동안 두 번에서 세 번 반복으로 읽어보셔야 돼요 계속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시험장에 가면 평균 75점이 딱 나와요 지금부터 지금 30점만 나와도 그런데 그걸 제가 실제로 실험을 해봤는데 그 실험이 그대로 맞아 들어갔어요 그 시험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저희 집에서 공부도 하나도 안 하다가 공부를 진짜 하나도 안 했어요 안 하다가 중개선 1차 시험을 본다고 해서 그 민법을 정동섭 선생님 그 조그만 네모지에 있는 조그만 책이 있더라고요 조그만 거? 마스터북인가? 그거를 한 권을 처음에 읽다가 안 되면 동영상 듣고 읽다가 안 되면 동영상 듣고 계속 하는데 다 해놓고 나서 제가 백선 문제를 출력을 해가지고 줘봤어요 풀어봐라 그랬더니 30점방도 나오더라고요 한 바퀴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3일 뒤에 백선 문제를 또 출력해서 아 뭐 다른 사람 거라고 또 줬어요 똑같은 사람 건데 똑같은 걸 종동섭 선생님 백선을 다시 3일 뒤에 출력을 해가지고 주면서 다른 선생님 거니까 이제 한번 풀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45점인가 나오더라고요 3일 뒤에 똑같은 걸 풀었는데 한번 풀고 해설 강의까지 다 듣고 다시 문제를 푸는데 15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이제는 다른 데서 아주 진짜 좋은 자료 가져왔다고 또 백선을 또 출력해서 또 줬어요 똑같은 문제를 근데 똑같은 문제인지 세 번째도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그때 세 번째 푸니까 60점 조금 넘어가더라고요 어? 점성 많이 올라가네? 그리고 며칠 있다 한번 더 풀어보라고 했어요 그 문제는 그랬더니 딱 풀으니까 이제 75점인가 나오더라고요 100점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네 번인가 풀었는데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 딱 시험 보고 와서 채점을 해보니까 민법이 딱 75점이 나왔어요 민법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의 1차를 통과했어요 학교론도 통과하고 민법도 통과하고 둘 다 통과했는데 이제 그렇게 공부하면 2차도 되겠지 하고 그 다음 년도 7월 달에 2차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좀 힘들다 2차는 좀 빨리해라 그런데 자꾸 말 안 들어 나는 방 요령이 있으니 그렇게 하란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공법이 아마 27.5 정도 나오겠는데 그랬어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시험장에 가면 공법이 27.5 나올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 시험 보고 와서 집에서 채참을 해보고 공법 채참을 해보고 휙 던지더라고요 그때 진짜로 25점인가 27.5인가 나왔어요 진짜로 딱 찍으면 그 점수가 나오거든요 찍으면 하나도 못 풀고 찍었을 때 그 점수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바로 그 다음 년 때 나 공부 안 해 하고 포기하더라고요 얘가 내 작성이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런데 실제로 한 3번에서 5번만 반복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단 5번 정도만 반복하시면 평균 60점은 무조건 넘게 나와요 무조건 넘게 나오는데 전범위를 다 올라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전범위가 아니라 혹시 단원별 문제풀이나 모의고사 문제풀 했을 때 모의고사 봤을 때 40개 중에서 틀렸던 파트만 이 정도로 내가 공부 안 맞출 수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거기만 집중 공략하세요 그래서 그것만 맞춰내면 2.5씩 올라가요 2.5씩 이렇게 평균이 올라가니까 그걸 2주로 하셔야지 내가 맞춘 걸 계속 공부하고 있어봤자 어차피 똑같아요 다른 건 또 틀리니까 그래서 자꾸 요즘 와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는가 마지막 마무리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가 이거 막 물어보는데 알고 있는 거 공부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지금 아는 거 시험장에서도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문제풀 때 보면 5개 중에서 2개나 3개가 아리까래 가지고 이거 이건가 저건가 했던 거 그걸 집중 공략하세요 그럼 그건 풀 수 있어요 그 정도만 잡으면 평균 60점은 무조건 넘게 나와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전범위를 볼락하지 마시고 하루에 분량을 정해놓고 딱 내가 오늘은 여기만 공략하려는다고 거기만 집중 공략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오늘은 전번째 했던 내용으로 가보죠 이제 전번째 했던 내용이 재산세 과세 표준부터예요 그러면 이제 재산세 과세 표준하고 세율 문제가 나왔을 때 주로 어디가 나오는지를 알아 놓으셔야 돼요 주로 과세 표준이 나오면 그래서 과세 표준 이걸 물어봤을 때는 과세 표준을 물어보면 주로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냐면 과세 표준에서는 공정시장 가액비를 여기를 물어봐요 공정시장 그럼 공정시장 가액비를 적용할 수 있는 건 토지, 건축물, 주택 세 가지 그러니까 한 번 이 지문을 읽힐 때는 그 파트에 대한 그 내용 관련된 걸 완전히 뿌리를 뽑으셔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과세 표준에서 문제가 나오면 절대 나는 여기는 안 틀린다 그럼 여기서만 나오기만 하면 그냥 맞춰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주택인데 1세대 1주택이네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딱 퍼센트 하나로 정해져 있는가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가요? 그렇죠 그걸 해결하라 그럼 금액이 5억이네 5억이면 어? 이게 어디지? 어디지? 그러면 첫 번째가 얼마 기준인가요? 3억 그러면 그건 탈락 3억에서 그 다음 사이가 얼마? 6억 그럼 그거 두 번째네 두 번째 칸에 해당되면 44% 틀렸네요 이렇게 완벽하게 알아놔야 이 지문이 나오면 어? 이거 틀렸네? 이거 답 한 문제 맞췄네? 한 문제 맞추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세율 문제가 나왔을 때는 세율 문제가 나왔을 때는 먼저 틀을 어떻게 잡냐면 이게 초과 누진세율이냐 비례세율이냐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세율 문제가 재산세 세율 나오면 무조건 비례세율이냐 초과 누진세율이냐 이걸 물어봐요 그러면 먼저 종합합산 토지네요 종합합산 토지는 합산이니까 무조건 합치면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세금을 적게 가진 사람하고 똑같이 물려야 된가요? 많이 물려야 된가요? 많이 그럼 무슨 세율? 누진세율 누진세율이요 누진세율로 가죠 누진세율로 가는데 이제 출제 의원들이 누진세율의 율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거를 암기로는 작년에도 누진세율에서 그 율을 몇 프로에서 몇 프로의 세율인가까지 물어봤어요 그럼 올해도 똑같이 물어볼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 기출문제를 주고 출제 의원에게 우리 시험이 수준이 이 정도예요? 하고 보여줘요 그러면 출제 의원들이 오 문제 수준 엄청 높네요? 엄청 높네요? 이렇게 높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문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딱 그 선에서 만들어줘요 그 선으로 그래서 세법은 지금 최근 4년 동안 다른 시험에 비해서 난이도가 훨씬 높아요 다른 과목보다 세법 난이도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이제 퍼센트를 물어보면 재산세에서요 여기는 이제 문제가 재산세 내용이니까 재산세에서 종합합산 토지는 0.2에서 0.5 자 여기 틀렸네요 0.5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3번 3번은 또 이제 세율인데 여기서 이제 세율인데 쭉 보니까 시군구에서 1세대 1주택이네요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을 물어봤을 때 여기에서는 함정을 파는 데가 어디냐면 주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는 주택을 다 합쳐서 그런가요? 한 개씩 한 개씩 그런가요? 한 개씩 한 개씩 주택이 나오면 반드시 여기 주택별로 제일 먼저 여기부터 보는 거예요 주택별로 계산하는데 주택별로 계산하는데 세율은 초과 누진세율로 갑니다 초과 누진세율로 가는데 여기서 주택이 몇 개예요? 그랬는가요?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이면 특별한 세율이 적용되겠는데요? 특례 세율이 적용이 됐을 때 시험 문제에서 정답으로 물어보는 게 특례 세율을 적용하려면 금액이 얼마가 넘지 않아야 돼요? 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얼마가 넘지 않았을 때 9억 이걸 반드시 보셔야 돼요 9억 이하가 됐을 때 이 부분이 법이 개정된 부분들이라 이런 부분을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작년에 6억짜리가 작년에 9억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9억 이하인 경우에만 특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6억 이하인 경우 또는 12억 이하인 경우 이렇게 바꿔치기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9억 이하였을 때는 특별히 0.1에서 0.4보다 올라가서 물리는 거야? 조금 낮춰서 물리는 거야? 낮춰서 그럼 그것보다 낮으니까 0.05에서 0.3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봐야 될 게 여기 주택별 주택별이라는 걸 보시고 그다음에 1세대 1주택이면 1세대 1주택이면 9억이 넘지 않았을 때 한해서만 특별한 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3번은 맞았죠? 4번은 상가가 나왔을 때 상가 상가에서 상가 건축물의 세율을 물어보면 상가는 무조건 상가는 누진세율로 가는 거예요? 비례세율로 가는 거예요? 비례세율로 가는 거예요? 그럼 볼 것도 없어요 누진세율로 그러면 틀린 거예요 상가는 무조건 비례세율로 적용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틀렸어요 틀렸으니까 이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연습할 때는 지금 공부하고 연습할 때는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상가 건물에 대한 과세 표준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몇 프로인가 확인하고 가야 돼요 상가 건축물은 70% 맞았네 상가는 70% 세율은 비례세율로 갑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어요 5번은 납부기간이 나오면 납부기간이 나오면 토지인가 건물인가 주택인가를 봐야 돼요 여기는 주택이네 주택이면 주택이었을 때 납부기간 나오면 제일 먼저 확인할 게 무엇부터 확인하셔야 되겠는가요? 첫 번째 금액이 20만 원 넘었는가 안 넘었는가 이것부터 봐야 돼요 20만 원 넘었네요 20만 원 넘었으면 한 번에 물린다 나눠서 물린다 나눠서 건물 토지 다 2분의 1이다 2분의 1 2분의 1 찾았죠 2분의 1 2분의 1 찾았어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첫 번째 2분의 1은 몇 월 달? 7월 달 두 번째 2분의 1은? 10월 달 틀렸네요 9월 16일에서 9월 30일 사이입니다 이렇게 6번에서는 물납이라는 게 눈에 확 들어오네요 그럼 물납이 들어오면 빠른 속도로 봐야 돼요 물납은 천만 원이 넘어야 되고 어디에 있는 물건이어야 되고 관할 내 제일 먼저예요 관할에 있는 무엇인가 부동산인가 어? 그럼 맞았네 이런 식으로 관할에 있는 이걸 얼른 보셔야 돼요 관할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을 할 수 있습니다 7번 종부세 과세 대상을 물어볼 때 어떤 법률에서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주택들은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주택들은 종부세를 물린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단 여기서 또 개정된 게 있어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종업원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여기서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회사주택은 금액이 여기가 또 바뀌었어요 이게예요 얼마 이하로 바뀌었는가? 6억 3억에서 6억으로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개정된 내용들을 이렇게 잘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세법은 이미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돼 있기 때문에 개정되는 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알아놔야 그 전 지문이 오답으로 나왔을 때 풀 수 있는 거예요 8번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는 주택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네요 개인들이 주택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는 얼마가 넘으면 종부세를 물으셔야 되고 6억이 아니라 9억 이것도 법이 바뀌었네요 9억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1주택이라면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라면 12억 만약에 2주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라면 0 0원이 아니라 그냥 전체 모두 모두 0을 빼니까 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전체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으면 종부세 납세 의무도 있습니다 법인들은 무조건 납세 의무가 있는 거예요 9번 9번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이게 법인들이 법인이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공익법인이 중간에 법이 개정돼서 들어왔어요 공익법인은 아닌 일반 법인이 주택 3개를 가지고 있으면 세율은 가장 높은 세율 개인의 세율 중에 제일 높은 거 그럼 개인들이 3개를 가지고 있으면 0.5에서 5% 5%니까 법인 일반 법인이 3개를 가지고 있으면 제일 높은 5% 5% 맞았네 10번은 작년 기출문제 정답이에요 작년 기출문제 정답 지문이에요 이게 정답 지문인데 납부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급한대 완전 속임수로 쓴 거예요 작년에 이거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보내는데 주택에 대한 세금과 토지에 대한 세금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합산하여 그런가요 구분하여 그런가요 구분하여 보니까요 합산한 틀렸네요 구분한 그래서 10번은 X 요즘 문제 지문을 이렇게 보시면서 어디를 주로 함정을 파고 어느 부분을 정답으로 만들고 있는가를 이거를 정확히 잡아버리시면 그러면 시험장에 가서 딱 보는 순간 여기 오다 보이네 그리고 찾을 수 있어요 오늘은 교재 98쪽으로 가보죠 요약서 98쪽 보시면 납세 절차부터 남았을 거예요 납세 절차로 가보죠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이 언제를 기준으로 할까요 그랬어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나 기준이 되는 날은 모두 똑같아요 기준이 되는 날은 매년 6월 1일로 같습니다 이렇게 또 세금을 계산할 때 종부세는 원칙은 정부가 부과를 해요 그런데 내가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 지문이 작년에도 여기서 시험 지문이 두 줄이 나왔어요 여기서 두 줄이 나오니까 정부에서 부과한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부과할 때 세금의 확정은 확정 확정은 무하면서 확정이 된다 그런가요? 결정 정부가 결정 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신고 납부는 신고 납부는 확정이 무엇하면서 확정이 되고 신고하는 때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정부 부과는 결정할 때 확정이 되고 신고 납부는 신고할 때 확정이 돼요 그러면 정부에서 부과하든지 내가 신고하든지 둘 다 확정은 된다는 이야기가 둘 중에 하나만 된다는 이야기가 둘 다 둘 다 내가 신고를 선택하면 선택해 볼게요 내가 신고를 선택하면 정부에서 보낸 거 그대로 인정된다 없어진다 없어진다 내가 신고하면 없어지고 정부가 보낸 거 내고 싶으면 이거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것도 다 확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신고하더라도 정부에서 결정을 해야만 확정이 됩니다 그럼 그 지문은 X예요 틀렸어요 이렇게 여기서 잡아내야 돼요 그럼 이제 정부에서 부과하는 것은 날짜가 정해졌는데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정부가 보내서 세금을 내려면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내려면 고지서를 정부가 뭐해 줘야 된 거야? 보내줘야죠 저 보내줘요 고지서를 보낼 때는 돈 내기요 계시 계시 여기 계시네요 시작 며칠 전에는 보내줘라 5일 전 그런데 작년에 5일 전에 보내는데 이 한 장의 고지서에 주택분하고 토지분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가 따로 돼 있는가? 고지서 한 장에는 한 장에 구분을 해놓죠 구분을 해놓되 총 세금은 따로 나오는가 하나로 묶어져 나오는가? 하나로 묶어서 그래서 한 장의 고지서에 주택분하고 토지분이 묶여 있다는 거 대신에 세금 계산을 어떻게 했는가? 구분해 준다 구분 안 해 준다 구분해 준다 위에서 구분해 주고 밑에서 세금 초탈 얼마예요? 양식 보여줬잖아요 약 부서 그걸 생각을 하고 계시면 작년에 여기가 정답이었어요 그럼 올해는 여기가 안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여기 한 줄 여기 한 줄 여기 한 줄 해서 총 세 줄을 냈어요 여기서만 여기서만 세 줄을 냈어요 그럼 내가 신고한다고 해서 내가 신고한다고 해서 정부가 보내는 날짜하고 달라져야 되는가? 날짜는 같아야 되는가? 같아야죠 날짜는 같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더라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입니다 그럼 이제 출제위원대로 문제를 낼 때 어떻게 하면 이걸 틀릴까?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부과해서 납부할 때는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가 되겠지만 선택해서 신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는 12월 16일에서 12월 31일 사이 하시면 됩니다 틀렸죠? 언제나 내가 하는 것과 정부가 하는 건 날짜가 똑같아야 돼요 날짜가 똑같아야지 이거 날짜가 다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작년에도 여기 날짜 하나 물어보고 5일이란 이거 하나 물어보고 확정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해서 총 3개를 물어봤어요 올해도 이 안에서는 또 한 줄 내지 두 줄을 또 물어볼 거라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잡았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납세지예요 납세지는 지방세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 국세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지방세요 지방세 통틀어서 납세지 한 문제가 나오고 국세를 통틀어서 납세지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지방세는 주로 문제를 내는 게 등록면허세에서 내고 국세에서는 주로 종합부동산세에서 내요 납세지 문제를 그리고 납세지에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어디를 납세지로 해라 그랬는가요? 원칙은 부동산 소재지 만약에 그 부동산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두 번째로 등록관청 소재지 단어 지문을 시험에 나올 지문을 그냥 그대로 금방 끼고 있으면 돼요 딱 두 개만 알면 돼요 그래서 등록면허세에서 납세지 구분이 불분명했을 때는 영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틀렸죠? 부동산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X 무조건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부동산 소재지 아니면 등록관청 소재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지방세는 그 물건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런데 국세 같은 경우는 국세는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에서 국세는 그 사람의 주소지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 안 살고 있는 사람인가? 살고 있는 사람 그래서 작년 시험에서는 우리나라의 거주자를 시험에 냈어요 그럼 올해는 비거주자를 낸다는 이야기예요 작년에는 거주자 여기를 시험에 냈으면 올해는 비거주자를 여기를 출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기출문제 보니까 거주자 냈네? 그럼 올해는 거주자 안 내고 비거주자네? 그럼 출제해서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자는 거 여기서 거라는 건 거소를 말하고 주는 주소를 말해요 그럼 먼저 주소가 있어야만 되는가요? 거소가 있어야 되는가요? 주소 그럼 주소지가 먼저 주소지가 먼저 주소지가 확인이 안 되면 거소지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작년에 이게 시험 문제예요 올해는 비거주자 비거주자 여기서 비라는 것은 거도 주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 거소도 없고 주소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주소도 거소도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뭐가 있는 장소 그러면 된 건? 사업자 그래서 국내 사업장 소재지를 여기를 납세지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는 안 내요 절대 이렇게 쉽게는 안 내요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로 가고 만약에 없다 사업장 소재지가 없으면 두 번째로 소득이 발생한 장소 우리나라에서 소득 발생 장소로 가요 그런데 여기까지 내면 조금 난이도가 중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도 소득 발생 장소도 확인이 안 되면 여기까지 내버리면 난이도가 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로 가고 없으면 소득이 발생한 장소로 가고 그것도 없으면 그 물건의 소재지 여기로 가는 순간 난이도가 확 뛰어버린 거예요 물건의 소재지 그러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 물건은 무엇밖에 없다 토지와 주택 그러면 여기다 놓은 거예요 만약에 토지로 물어보면 그 토지 소재지 주택으로 물어보면 그 주택 소재지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딱 그 순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으로 비과세만 무조건 익혀버리면 한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희망시라고 비과세 나온다겠지 그러고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이 비과주자 문제 나왔을 때는 무조건 나랑 맞춘다고 생각하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한 문제씩 한 문제씩 해결되는 거예요 비과주자까지 해결됐네요 납부유예는 올해 신설된 거예요 납부유예 신설 그러면 재산세는 납부유예라는 제도가 없었는가 있었는가? 있었죠? 재산세 있죠? 그럼 종부세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재산세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했죠? 그럼 종부세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둘 다 재산세에서는 납부기한 만료 며칠 전에만 신청할 수 있다 똑같네요 여기서도 만료 3일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만료 3일 전 똑같아요 그런데 재산세에서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때는 유예가 정해진 게 아니라 나중에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예요 사망할 때까지 유예가 되니까 기간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럼 언제 그 사람이 세금 낼지 모르니까 정부는 일단 유예를 해 주고 나서 뭘 들고 있어야 된 건? 담보 압류하는 게 아니라 담보예요 담보를 잡아야 돼요 그럼 담보를 잡히면 유예해 주겠다 그럼 반대로 담보 안 잡히면 안 해 주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납부유예를 하는 제도가 있다는 생각만 하세요 그럼 재산세는 납부유예 제도가 없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납부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틀렸죠? 재산세나 종부세 모두 다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럼 유예는 끝! 유예는 더해서 안 보셔도 돼요 이제 분할 납부는 매년 출제되는 거예요 분할 납부는 매년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세 군데에서 해년마다 세 군데가 다 출제돼요 매번 출제되는 것들은 딱 정해놔야 돼요 아, 이거는 매번 나오니까 세 개를 한꺼번에 정리하자 그러면 재산세는 얼마가 넘어야 되는 거고 250, 그래서 딱 하루에 나올 수 있는 거 딱 나올 수 있는 거는 그냥 완전히 그날그날 뿌리 뽑으셔야 돼요 250을 초과하고 몇 개월이고? 2개월이고 종합부동산세는 250만 원 초과 6개월 그리고 작년 시험은 정부세 200만 원을 초과하면 6개월 동안 분할할 수 있습니다 틀렸네요? 그거 시험이라고 된 거예요 이런 걸 금액을 200만 원이면 이렇게 냈어요 그러니까 문제 어려운 거 한 개도 없는데 이런 걸 못 풀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재산세든 종합부동산세든 분할 납부는 둘 다 얼마가 넘으면 가능하고 250이 되는데 재산세는 몇 개월이고? 2개월 종부세는? 6개월 금액으로 봤을 때 둘 다 250이니까요 여기서요 처음 시작이 250이니까 중간에 기점은 얼마가 돼야 되고? 500 500이 안 넘었을 때는요 이 사이에 있을 때는 얼마 초과액을 분할하면 되고? 그대로 읽어 250 초과액을요 만약에 이 사이에 있는 게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이다 400만 원이면 500이 안 넘었으니까 얼마만 빼버리면 된 건? 250 그럼 얼마 남았고? 150 150만 재산세는 몇 개월? 2개월 종부세는? 6개월 이렇게 바꾸치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500이 넘어버렸더라면 500이 넘었더라면 그 세금의 몇 프로? 50% 50% 이하니까 최대 몇 프로까지는 가능하다? 50% 이하니까 50%까지는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건 주로 900이에요 900만 원이면 500이 넘었으니까 여기에 몇 프로? 50% 그럼 반절이니까 얼마? 450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분할 납부 어떻게 나오든지 다 맞추는 거예요 이제 물납을 한번 가보죠 물납은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세 중에 돌아가면서 한 지문씩 나와요 돌아가면서 하나씩 나오는데 작년에는 양도세가 나왔어요 그 전년도에는 종부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32회 때는 종부세가 나왔어요 31회 때도 종부세가 나왔어요 28회 때는 재산세가 나왔어요 재산세 나오고 종부세 한 번, 두 번 나오고 그다음에 양도세로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럼 이제는 갈 데가 없죠? 갈 데가 없으면 다시 어디로 가는 거야? 재산세 그럼 올해는 재산세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재산세 문제가 딱 나오는 순간 무조건 금액 얼마가 넘어야 되고? 천만 원 천만 원은 넘으셔야 돼요? 이제는 다뤘죠? 그럼 천만 원이 넘었더라도 어디에 있는 물건이고? 올해는 여기를 잘 보라는 이야기예요 관할에 있는 무엇만? 부동산 관할에 있는 부동산이에요 그럼 만약에 제가 출제 이용이라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해요 재산세는 납부할 세금이 천만 원을 초과하며 국내 소재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로 틀린 거예요 국내가 아니에요 관할이니까 재산세 관할은 시, 군, 구가 관할이에요 원래 관할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걸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 안에 있는 부동산이라면 물납 받아줘야 돼요 그런데도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라고 자기 지역금만 받고 자기 지역간 아니면 안 받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법을 바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국내 소재로 분명히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관할 내의 부동산이라는 걸 내기가 싫으면 출제 이용을 이렇게 바꾸지게 하네요 어떻게 바꾸냐면 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유가증권은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방세는 안 돼 그건 국세는 돼요 국세는 나중에 혹시라도 시험 끝나고 다른 걸 배우다 보면 어? 유가증권 됐는데요? 이런 게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험 볼 때는 무조건 무엇밖에 안 된다 부동산밖에 안 된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신청을 하려면 납부기한 며칠 전에는 신청해 줘라 10일 전 10일 전까지는 신청하시고 신청받은 지방은 받고 나서 며칠 안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고 5일 안에 통지하시고 만약에 불허가 통지를 하면 그럼 불허가 통지를 한다는 이야기는 물납을 신청하면 무조건 받는다 거절할 수도 있다 그렇죠? 거절할 수도 있다 거절했을 때는 다른 부동산으로 며칠 안에 또 신청하고 10일 그런데 여기서 불허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에 있는 부동산이다 관할이 아니어도 된다 그래도 관할에 있는 이유 무조건 관할에 있는 거예요 관할 안에 있는 부동산만 가능하지 재신청한다고 다른 데 지역에 있는 건 안 돼요 그럼 이제 물납 부동산을 평가해서 정부에게 넘겨줄 때는 몇 월 며칠의 가격으로 평가해서 넘겨주고 6월 1일 이것만 익히면 올해 재산세에 물납은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 시험 문제에 출제하는 부분들이 여기를 많이 바꾸려고 그래요 관할에 관계 없다 관할에 관계 있다 그다음에 한 번은 경기도 성남시 이렇게 냈어요 경기도 성남시를 내면 어디에 있는 부동산만 받겠다는 장인과 성남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관할을 가지고 계속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종부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물납은 안 돼요 양도소득세도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천만 원 너무도 물납 신청 안 돼 작년에 어떻게 냈냐면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금이 2천만 원이며 2천만 원이며 물납 신청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금액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도 물납은 안 됩니다 그래요 이제 결정과 경정에서는 이 질문에서는 작년 시험에서 재산세에서 한 질문을 냈고 양도소득세에서 한 문제를 냈어요 결정과 경정을 가지고 작년에는 한 문제 한 줄을 냈어요 엄청난 문제예요 이게 그럼 결정이라는 것은 뭐 할 때 결정 그런가요? 내가 신고 뭔가 했을 때인가요? 없을 때가 결정인가요? 없을 때가 결정 처음 하는 걸 결정 처음 하는 걸 결정 이미 되어 있는 걸 바꾸는 걸 경정 다시 그러면 경정 처음 하는 건 결정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보죠 지금부터 우리가 처음 약속하는 거예요 이번 10월 28일 날 시험을 보고 세법 16개 중에서 우리는 15개를 맡기로 결정 처음 했으니까 뭔가요? 결정 처음 하는 건 결정이에요 그런데 공부해 보니까 세법을 해보니까 도저히 아닌 것 같아 15개를 목표로 하고 딱 결정해 놨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아 아니에요 제가 조금 수정할게요 그래서 이번에 세법 목표 점수를 12개로 경정 그래야 돼요 그때는 결정이 아니라 경정 그런데 또 공부하다 보니까 또 더 어려워 그래서 다시 한번 또 10개로 밑으로 낮춰 그러면 경정을 또 다시 바꿨으니까 무슨 경정이 되는가? 재경정 그런데 10개로 낮췄는데 생각해 보니까 또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8개로 또 낮춰 그러면 다시 재재경정 재재경정 했는데도 세법이 너무 어려워 이제 나는 5개만 맞추겠다 그러면 재재재경정 바꿀 때마다 앞에 재재 하나씩 붙이면 돼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정부가 한 번 바꿨더라도 다시 바꿀 수는 있다 없다 바로 이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한 번 바꿨다고 해서 못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 문제를 그렇게 내는 거예요 정부가 한 번 경정한 경우에는 다시 경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 질문은 틀렸어요 올해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이라는 얘기예요 정부는 고지서를 내가 신고한 걸 내가 신고한 걸 검토해가지고 다시 나한테 다시 수정해서 보낼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있어요 그걸 경정이라고 그래요 참 봐요 그러면 과세 대상이 누락됐죠 참 재산세에서는 과세 대상이 누락되면 몇 년 동안 뒤져가지고 5년 동안 뒤져가지고 나에게 뭐 할 수 있다 그랬는 건 수시부가 할 수 있다 재산세에서는 수시부가 할 수 있다는 걸 썼어요 그런데 정부세에서는 과세 대상이 누락됐을 때는 다시 뭐 할 수 있다? 부가 징수할 수 있다 다시 부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누락이 됐으니까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누락된 걸 몇 년 안에 찾아가지고 부가할 수 있다 5년 그러면 언제부터 5년인가 그 날짜를 기준점을 찾아주셔야 언제부터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사해서 그게 시험 문제인데 그걸 못 찾아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걸 두리병실하게 5년만 공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5년만 5년인데 기준이 되는 건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라는 이야기예요 납세의무의 성립일부터 5년이라는 시간 동안만 조사하고 5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은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됐죠? 그런데 이제 내가 신고했어요 내가 신고했죠? 내가 신고했는데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어 그러면 신고가 제대로 됐는가요? 잘못됐는가요? 잘못됐죠? 잘못됐으니까 신고 내용이 잘못됐으니까 정부가 다시 몇 년간 검토해 봐가지고 5년간 5년간 과소 일반적으로 아직 부정한 행위가 아니고 특별한 경우도 아니면 몇 년만 5년만 5년 동안 조사해가지고 다시 다시 세액을 뭐 할 수 있다? 경정 경정한다 경정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그 사람이 신고해놓은 것을 다시 바꿔가지고 보낼 수 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럼 다시 부과 되는가 안 되는가? 대죠? 그러면 정부가 한 번 탈루 누락된 것을 다시 경정했어 경정한 후에 다시 누락분이 발견되면 재경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여기서 멈춰버리면 안 돼요 한 번 경정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경정했더라도 또다시 잘못된 게 있으면 다시 재경정도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돼요 이제 세목별 부과세로 가보죠 부과세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제 한 번 연습만 해보죠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 특별세 자 끝 자 그런데 단계를 조금 높여보죠 혹시 이 재산세 속에 재산세 2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되는데 이 재산세 속에 도시분 재산세를 포함해서 20%인가요? 제외하고 20%인가요? 누가 포함이라고 그래요? 제외하고 이렇게 그냥 대충 공부하면 시험장에 가면 2.5가 날아가버린 거예요 2.5 날라가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날아가야 할 거예요 지금은 무조건 잡아야 돼요 저 먼저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도시분 재산세가 포함이 되는 것은 물납 금액과 분할납부 금액은 포함되고 부과세인 지방교육세를 부과할 때 부과세를 계산할 때는 그거 빼고 일반 재산세만 가지고 계산하시고 비교를 딱 세 개를 해놓으셔야 돼요 물납 천만 원을 따질 때는 일반 재산세 플러스 도시분 재산세를 포함해서 천만 원 넘으면 가능하고 여기서 부과세인 지방교육세를 계산할 때 이때는 일반 재산세에만 20%라는 양인가 도시분까지 포함해서 20%라는 양인가 일반 재산세에만 20%입니다 딱 한 번에 그냥 지금은 시험이 임박했으니까 지금 익혀버리면 시험 볼 때까지 그대로 익혀지는 거예요 비과세네요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중요하지 않는데 시험 지문 5개를 만들려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꽂아내는 거예요 5개를 맞추려고 그럼 이건 이런 거예요 간단해요 재산세가 비과세면 당연히 종부세도 그대로 연결해서 비과세 그러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면 종부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럼 재산세 감면이면 종부세도 감면 똑같아요 그래서 문제 낼 때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 이렇게 나와 그럼 그거는 종부세 대상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비과세라는 이야기예요 아예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런 거 여기까지 다 잡았으면 이제 문제로 가봐요 이제 1번 문제로 가보죠 종부세에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사람이 중심이 되든가요? 물건이 중심이 되든가요? 사람 종부세는 사람 그럼 여기서 사람이라는 건 나 그 사람 한 사람을 말한다 그 가족을 말한다 나 한 사람이다 우리 가족이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요 납세 의무자별로 합산하겠습니다 여기에 세대별로 나오면 절대 안 돼요 가족 단위 세대 단위는 절대 안 돼요 부부 단위도 안 돼 무조건 그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준으로 종부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양도소득세는 나 한 사람의 소득으로 세금을 신고하는가요? 우리 가족의 소득으로 신고하는가요? 한 사람 똑같아요 소득세도 한 사람 종부세도 한 사람 무조건 한 사람 그 사람의 소득만 내 것은 내가 신고하고 다른 사람 것은 다른 사람이 신고하시면 돼요 종합부동산세도 6월 1일 재산세도 6월 1일 3번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주택과 무엇을 우리 관세 대상으로 하는 건 토지 토지 중에서도 무슨 토지와 무슨 토지만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만 대상입니다 주택과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만 이것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 세금이 천만 원을 초과하면 물납신청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할 수 없죠? 틀렸죠 그런데 분할납부는 할 수 있다 분할납부는 신청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내가 알아서 그런가 정부가 알아서 그런가 정부가 알아서 하지만 나는 선택에서 신고를 못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뒤집으면 안 돼요 원칙은 신고 나쁘지만 정부가 부과할 수 있다 그럼 그건 틀린 거예요 정부가 보내는 게 원칙이고 나는 선택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 14번 문제로 가보죠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지금부터 지문이 조금씩 길어질 거예요 길어지는데 여기서는 세부담의 상한 상당액 상한이 나왔네요 상한제가 나오면 무조건 문장이 틀리는 게 아니라 숫자만 그래서 상한제는 숫자만 그런데 숫자만 나오는데 주택분이네요 주택분 중간에 있는 지문 막 신경 쓰지 마세요 재산세 상당액과 종부세 상당액을 합계해서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마세요 상한제가 나오면 주택에 대한 상한제는 누구와 누구로만 구분하면 된 건 개인과 법인으로 주택이 이렇게 딱 나오면 개인과 법인으로만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럼 종부세에서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주택수나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100분의 150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상한제 없음 법인들은 없어요 그런데 재산세는 다르죠 재산세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금액에 따라서 상한제가 다르지만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금액에 상관없이 100분의 150 재산세와 종부세가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는 100분의 150 맞았네 그런데 중간에 개인인가 법인인 거 확인해야 된가 안 해야 된가 해야죠 해야죠 법인이 아닌 거 법인은 제외하고 그랬네요 법인은 제외했으니까 100분의 150 만약에 가로에 법인에 해당한다 그러면 상한제 없어요 그럼 법인이라면 이건 틀린 거예요 개인이기 때문에 100분의 150 맞았네요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그랬어요 종부세에서는 다가구를 몇 개 집으로 본다? 한 개 무조건 한 개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만약에 다가구가 재산세에서는 한 개로 봐라 여러 개로 봐라 원래는 한 개 원래는 한 개인데 사실 판단해가지고 여러 개로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판단하라고 했든가? 독립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그 부분이 아니라 분리 문장을 정확히 해야 돼요 독립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분리된 부분이 있으면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게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약간 의미 전달이 약간씩 달라요 종부세에서는 1주택으로 본다 3번은 요즘으로 뭐냐면 우리 종합합산 토지다 종합합산 토지면 기준이 얼마가 넘으면 종부세를 물리는 거고 5억 초과 그러면 5억 초과분에 대한 토지 5억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안 물린다 일단은 물린다 먼저 재산세를 물리고 나중에 종부세 계산할 때 그 세금을 그대로 놔둔다 빼줘버린다 빼준다 빼줄 때 앞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을 적용해가지고 세금을 냈더라면 적용되기 전에 세금을 빼줘라 적용된 세금을 빼줘라 적용된 그럼 여기서도 상한을 토지는 100분의 150이 상한이 돼 상한제가 적용이 돼가지고 세금을 이미 냈더라면 적용 받은 세금을 빼줘라 받기 전에 세금을 빼줘라 받은 이것만 보면 돼요 받은 적용 받은 세금을 빼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가감된 적용된 된 세금 그럼 된 세금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실제로 낸 세금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지 않고 이미 계산된 세금이라는 이야기가 실제로 낸 거 본인이 실제로 냈던 그 재산세를 빼드리겠습니다 이 지문이 나올 때 주로 정답이에요 주로 정답이니까 여기에요 적용 받은 이 받은을 여기를 순간 전으로 딱 써놔요 전 이렇게 써놓으니까 상한 적용되기 전에 것이 아니라 적용되는 세금을 빼주는구나 4번은 세액공제네요 세액공제 이렇게 세액공제가 나오면 누구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데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둘 중에 하나만 받는다 중복에서 받는다 중복에서 받는데 최대 몇 프로까지 80 이게 작년 기출문제네요 요 지문이 작년 시험 문제예요 5번은 비거주자 났네요 납세지는 올해는 비거주자가 4개 돼 있어요 비거주자가 나오면 순서를 정확히 찾으세요 첫 번째 1번이 국내 사업장 소재지 1번 그런데 사업장 소재지가 없네 없으면 2번으로 가야죠 2번은 소득이 발생한 장소 소득이 발생한 장소도 없네 그러면 세 번째로 그 물건 그 물건이 쭉 보니까 물건이 주택이네 주택이라 했으니까 어디 소재지 그러면 된 건 주택 소재지 이렇게 가면 되죠 3번 이렇게 그러면 5번은 맞았네 올해 분명히 이 비거주자와 관련돼 요 지문을 낼 거란 이야기예요 요런 지문은 그러니까 이상을 작년 기출문제를 풀면서 작년에 나왔던 것하고 정반대로만 계속 연습하면 돼요 그리고 작년 기출문제 정답은 올해는 답으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작년에 정답으로 나온 건 싹 제끼시고 비슷하게 나왔던 것 중에 살짝 틀어가지고 나오는 지문들이 거의 대부분 출제될 거예요 이제 16번 16번 같은 경우는 납부유예네 납부유예라는 말만 나오면 정부세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만기 며칠 전? 3일 전 3일 전까지 만료 3일 전까지는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나머지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과세 대상이 누락됐으면 누락됐으면 정부는 다시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지문을 재산세에서는 과세 대상이 누락됐으면 수시 부과할 수 있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작년에는 요 지문을 재산세에서 출제했어요 작년에 이쪽을 재산세에서 출제하니까 정부세는 안 냈던 거예요 올해는 재산세가 안 나오면 정부세에서 요 지문으로 바꿔서 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3번 같은 경우는 3번 가보죠 1주택과 주택 하나와 지방의 저가주택이네요 지방의 3억 이하의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을 때는 내가 집 하나 예를 들어서 김포의 집 하나를 가지고 있고 지방의 3억이 안 된 저가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1주택으로 봐서 계산한다 2주택으로 봐서 계산한다 1주택으로 봐서 계산한다 3억 이하의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이 지문 맞았다 틀렸다 이 지문이 맞았겠다 틀렸겠다 원래 선택하세요 O, I, M, X니까 확률은 지금 이렇게 멈추면 시간만 가요 시험 볼 때 멈추면 시간만 간다니까 이걸 맞았다 틀렸다 신청을 하셔야 돼요 신청을 안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신청해야만 1세대 1주택으로 봐 신청하면 무엇을 계산할 때만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계산해 준다 전혀 대비가 안 됐잖아요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면 그냥 제대로 문제를 못 풀고 와요 그러고 나서 시험 보고 와서 문제가 어려워요 그래요 준비도 안 했으면서 준비를 해놓고 어렵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어렵다고 해버리니까 그게 골치 아픈 거죠 분명히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는 무엇을 계산할 때만 1세대 1주택으로 봐줘라 그랬냐면 과세 표준을 구할 때만 신청을 하고 과세 표준을 구할 때 그러면 구해보죠 1주택을 제가 2주택의 금액이 10억짜리예요 그런데 수도권 밖에 다른 지역의 지방에 저가주택이 있는데 제가 2억짜리 저가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10억짜리 집 한 채를 가지고 있고 지방에 2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두 개 더하니까 금액이 얼마인가요? 12억 12억이죠 그러면 12억을 더해놓고 일단 더해요 12억을 더해놓고 여기서 뺄 때 1세대 1주택이었을 때는 얼마를 빼주고 12억 1세대 2주택이면 9억 그러면 신청을 안 하면 얼마를 빼고 9억 9억 빼면 12억에서 9억을 빼니까 남는 거 얼마 남았는가? 3억 그럼 세금 내야죠 그런데 여기는 12억에서 신청을 하면 1세대 1세대 1주택으로 봐주니까 얼마를 빼고 12억 그럼 세금 낸다 안 낸다 그럼 나는 법을 모르고 신청 안 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세금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럼 이 질문 틀렸죠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면 분명히 저희가 이건 오류라고 이거 이재기 하겠고 만들어줄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실제 이렇게 내면 오류예요 여기는 9월 달에 신청을 해야만 과세 표준 계산 시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과세 표준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또 세율을 적용할 때도 집이 두 개로 보고 세율을 적용해라 하나로 보고 적용해라 하나로 보고 적용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신청을 해야 돼요 시험 볼 때는 신청이란 거에요 꼭 나와야 돼요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이거 무조건 틀린 거예요 신청을 해야만 12억을 빼주는 거예요 법인 법인인 경우에 주택품 법인들은 상한 물어봤네요 법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는 상한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법인인 경우에는 상한제 없음 상한제가 없다는 이야기는 세금을 안 물린다 무한대로 물려버린다 그렇죠 나온 대로 물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법인들은 상한제 없이 세금 나오면 나온 대로 그냥 다 물려버린 거예요 그럼 4번 틀렸네요 3번은 뒤에다 신청을 해야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신청을 해야만 5번은 신고 납부 방법으로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날짜를 조정한다 법에서 정해진 날짜에만 해야 된다 정해진 날짜 그럼 정해진 날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그래서 1일부터 15일까지고 내가 신고하면 내가 선택해서 신고하면 그 세금은 그대로 확정은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 내는 사람은 이걸 살짝 틀어 어떻게 틀냐면 납세 의무자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을 하여야 확정이 된다 이렇게 써놓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신고하면 그대로 확정은 되겠습니다 문제 18번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기준 그러면 기준이 되는 날은 매년 6월 1일 누구하고 똑같이? 재산세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2번은 똑같이 나왔네요 내가 신고하더라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고 내가 신고하면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예요 관할 세무서장이 세무서장이 이미 우리 집에 고지서를 보낸 게 있으며 그건 그대로 놔둬라 없애버려라 없애버려 그럼 없는 걸로 봐라 없는 걸로 본다 이 말은 집에 고지서가 도착했더라도 신고하고 싶으시면 그거 그대로 놔두고 이 말인가 버리고 이 말인가 버리시고 그냥 버려버리셔도 됩니다 이 말이에요 3번 3번은 물납 물납이라고 나오면 읽을 것도 없어요 물납은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틀렸네 금액도 다지지 말고 자산 종류도 다지지 말고 물납은 누구밖에 안 된다? 재산세만 된다 끝 고지서 고지서 나오면 딱 두 군데를 보세요 고지서는 며칠 전에는 보내줘야 되는데 5일 전에는 고지서를 보내주는데 고지서 양식을 머릿속에다가 그림을 잘 생각하세요 고지서 양식에는 먼저 위에 주택분 세금하고 토지분 세금을 따로 이렇게 구분해 주는 거 안 해 주는 거 해 주죠 그러세요 과세표준과 세금을 뭐 하여? 반드시 이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구분해가지고 한 장의 고지서로 납부 개시 며칠 전에는 보내줘라 5일 전에는 보내줘라 작년에는 여기를 함정을 팠으니까 올해는 여기를 10일로 낼 거란 이야기예요 여기를요 작년에 이 지문이 정답 지문이에요 작년에 정답 지문이니까 올해는 여기를 살짝 틀어도 돼요 이렇게 틀 거예요 동그란 5번은 부가세 부가세는 뭐 그냥 아주 가볍게 생각하세요 종합부동산세는 뭐가 따라 붙으면 되고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 몇 프로 따라가고 20% 따라갑니다 저런 건 시험에 내지도 않을 거예요 19번 문제로 가보죠 신탁하고 관련된 지문은 무조건 어디서든지 시험에 지문에 나와요 법마다 나와요 신탁은 신탁이 나오면 내가 내 재산을 누군가에게 맡겨놨다 그러면 맡겨놨다 맡겨놨으면 내 재산이다 남의 재산이다 내 재산 올해 다른 자격 시험에서 계속 그걸 물어봤어요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주택수를 계산할 때 누구의 주택수에 포함한다 그렇죠 위탁자의 주택수에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신탁 재산을 수탁자가 들고 있어 수탁자가 들고 있으면 세무관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은 그 수탁자에게 너 위탁자가 세금 안 냈으니까 네가 들고 있는 거 우리한테 주라 내놔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죠 내놓으라 하니까 수탁자가 이걸 얼른 팔아버렸네 이미 수탁자가 그 재산을 양도하더라도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 말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야기는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신탁을 딱 잡았어요 그럼 이제 분할납부 났네 분할납부를 보는 순간 어? 종부세네 종부세면 금액을 먼저 생각 얼마가 넘으면 틀렸네요 이게 작년 시험 문제 지문이에요 250만원 초과 그런데 200만원 뒤에 볼 것도 없죠 이제 틀렸으니까 6개월 이내 앞에가 250이면 6개월도 봐야 되는데 이제 여기 200이니까 그냥 X 긋고 여기서 문제에서 옳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번은 틀렸네 이제 3번 공동명의 공동명의 1주택자라는 이야기는 나와 누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을 때만 단독 소유로 신청이 되던가요? 나와? 배우자만 무조건 배우자만 믿으셔야 돼요 그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돼 있을 때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명의로 신청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신청을 몇 월달에 해야 되고 무조건 9월달이에요 9월 16일에서 9월 30일 그러면 3번도 틀렸네요 4번은 4번은 이제 그럼 과세 표준에 합산 포함되지 않는 것 그럼 이 주택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는 주택들이 있어 무슨 무슨 법 규정에 따른 특별한 주택들 있죠 이 법률 규정에서 특별히 정해지는 주택이 있으니까 이거는 주택수에서 빼주세요 하고 신청할 때는 무조건 몇 월달에 해야 되고 9월달 9월달 저거 틀렸네요 9월 16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빼달라고 할 때는 9월달에 9월달에만 해야 돼요 5번은 고지서 고지서니까 며칠 전에 발급해라 5일 전 5일 전까지 발급하는데 이제 꼭 기억할 것 주택분과 토지분의 과세 표준과 세금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구분하여 기재한다 자 이거 틀리게 냈네요 작년 지문이 이렇게 오답으로 냈어요 여기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 이거 틀리게 내는데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 거 이런 것만 그 다음에 이제 20번 이제 좀 어려워졌네요 이것도 과거에 시험에 나왔던 유형을 살짝 튼 거예요 장금 지급 날짜와 소유권 이전이 6월 29일이네요 6월 29일에 소유권이 움직였으니까 6월 1일 날 소유자가 세금을 내니까 6월 1일 날에 소유자는 매 도인이 가지고 있다 매 수인이 가지고 있다 발음 장키하세요 잘못하신 분 있어요? 잘못하신 분이 같이 가야 되니까 알려드릴게요 6월 29일 날 소유권이 움직였다는 얘기는 6월 1일 날은 팔았다 안 팔았다 안 팔았으니까 누구 주머니에 이 물건이 들어있다 매도인 매도인이에요 매 수인이 아니라 매도인 그래서 이번 년도 종부세나 재산세는 매도인이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주소를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거주자다 비거주자다 거주자 거주자면 납세지는 주 서 지 이제 부정한 행위도 없고 특별한 경우도 아니면 몇 년만 조사하고 끝나고 5년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5년인데 기준이 어디서부터 5년이다 납세의무 성립 반드시 기억할 거예요 여기 올해 시험은 여기를 기억하세요 만약에 출제위원을 좀 아주 저 같은 아주 이상한 출제위원을 만나면 진짜로 이걸 어떻게 써버리냐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라고 써놨버리네요 저 같은 분명히 저는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라고 쓰게 돼 있어요 저는 저는 문제를 출제해달라고 하면 시험 보신 분들이 9만4천이 줄었다 해서 문제를 쉽게 내주지 않아요 절대 이번에 작년 대비 9만4천이 줄었어요 작년보다 지금 원서 접수하는 인원이 9만4천이 줄었어요 많이 줄은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줄은 거예요 1년에 그 정도 줄은다는 것은 아주 진짜 지금까지 저희가 강의하면서 이렇게 줄은 적이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시험 문제가 낮아지니까 쉽게 내주고 가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지금도 시험 최종 인원은 거의 30만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15% 합격을 해야 돼요 15%만 15%만 합격을 하니까 몇 명 합격한지 알죠 그러려면 어떻게 문제를 내야 되는지 알겠죠 작년하고 똑같이 내도 돼요 그러니까 작년 문제 난이도 무지 높았어요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나 인원수가 줄었다 해서 문제가 쉬워질 거나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출제 의원들은 절대 그거 고려하지 않아요 만약에 한 명을 합격시킨다고 해도 그렇게 내고 백 명을 합격시킨다고 해도 똑같이 내요 딱 그 인원수만 잘라버리면 되니까 그 문제를 사전 모의 테스트하는 요원들이 있어요 그 안에가 시험 작년에 합격했었던 분 중에 일부를 뽑아서 들어간 10일 동안 3번을 시험을 봐요 실제로 중계에서 합격하신 분들이 3번 시험 보고 테스트해 가시고 요정도면 충분히 난이도 조절이 됐다 하면 그대로 그냥 출제해버려요 그대로 출제하니까 그냥 문제는 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런 것만 딱 여기 5년만 생각하지 말고 앞에 기준이 되는 언제부터 5년인가를 생각해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언제부터예요? 그러면 납세, 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에요 그러면 재산세도 언제부터 5년인가? 납세, 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에요 그러면 납세, 의무, 성립일을 매년 6월 1일부터 여기서부터 이번 년도 종부세는 올해 6월 1일부터 몇 년이 지나면 이제 더 이상 못 물린다 5년 이런 식으로 6월 1일부터 5년 이렇게 이제 4번 4번은 내가 선택해가지고 신고 납부할 수 있으나 과소 신고했네 그러면 과소하게 신고했으니까 내가 신고를 제대로 했는가 잘못했는가 잘못했죠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 된가 안 받아야 된가 받아야죠 그럼 가산세 물린다 안 물린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그런데 아예 내가 신고 안 해버리면 신고 안 해버리면 내가 하고 하는가요? 정부가 보낸 거 내고 싶다는 얘기인가? 정부가 보낸 거 낼 테니까 그냥 나 신고 안 하란다 그러면 너 이제 왜 신고 안 해? 하고 막 때리는 거 안 때리는 거야? 안 때려요 이번에 원서 접수 안 하면 너 왜 안 해? 하고 막 때리는 거 안 때리는 거야? 안 때려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신고하는 날짜를 깝박해서 원서 접수를 못 했어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랬어요 열심히 하고 있다 10월에 빈자리 접수 하세요? 그랬어요 그게 바로 추가예요 기한 후 신고예요 그게 기한이 지났어도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김포역에 빈자리가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지역마다 빈자리가 넘쳐요 그러니까 올해는 빈자리 접수할 때 지금 내 집 근처에 있는 고사장으로 여러분이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막 넘쳐요 어느 고사장은 인원이 적어서 고사장 폐쇄하고 다른 데로 합쳤어요 통합했어요 그런 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가는 게 이거 없어져 버리고 내가 다른 데로 합쳐졌네 그러면 너무 인원이 적으니까 그만큼 많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신탁도 났네요 신탁 나오면 정부가 뺏어갈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뺏어갈 때 수탁자가 내가 이 재산 관리할 때 내 돈 들어간 거 있어요 수탁자가 들어간 돈은 위탁자의 재산이지만 수탁자가 관리하면서 들어간 돈이니까 그거 내놔라 할 수 있는 거 없는 건 있어요 있어요 필요비와 유익비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출한 돈은 정부가 가져갈 때 그거 내놓고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21번으로 가보죠 이런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난이도가 제일 높아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계속 앞에 걸 다 알려드렸던 거예요 이런 사례가 나오면 무엇인가요? 무엇인가를 잘 보고 풀어야 돼요 주택인가 토지인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주택에 옳지 않는 걸 찾아가 그랬어요 고령자 세액공제 그러면 나이에 따라서 세액공제는 나이가 몇 세가 넘어야 되고 60세, 65세 됐네요 그런데 세액공제는 어떨 때만 가능하고 1세대 1주택자 정확해야 돼요 이게 1세대 1주택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자고 65세니까 두 번째 칸이다, 첫 번째 칸이다 65세 이상 그런 거 두 번째죠 그럼 두 번째 칸이면 20%다, 30%다, 40%다 30% 됐죠 두 번째 제척기간에 대한 기사 오, 했네요? 앞에서 제척기간은 납세의무 성립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납세의무의 성립일이니까 이번 연도 6월 1일 여기서부터 몇 년간 조사하고 5년간 그래서 6월 1일이 기산일이 되는 거예요 납부한 세금이 300만 원이네 300만 원이며 분할 납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300이면 기준점 얼마 넘었다, 안 넘었다? 500 500이 안 넘었죠 안 넘었으니까 여기서 얼마만 빼버리고 250 빼니까 남는 거? 틀렸네요 50만 원만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기사님 소멸시효라는 것은 고지서를 정부가 보내놓고 고지서를 보내놓고 이날까지 돈 내세요 그러면 납부기한 납부기한 그럼 납부기한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돈 내세요 그랬으니까 기한은 12월? 기한은 12월? 10? 발음 중 하나까지 해서 10? 5일 마감날 기한 여기에 다음 날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5일의 다음 날이니까 언제가 되는가? 16일부터 여기서부터 플러스 몇 년 또는 몇 년 동안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발음 중 하나까지 하세요 5년 또는 10년 금액 얼마가 넘지 않으면 5년이고 5 5 5 까지는 맞았어요 5 억 왜? 국세니까 대충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5억이 넘으면 10년 5억이 안 되면 5천 국세니까 만약에 이게 재산세 지방세라면 5천 5천이 안 되면 5년 5천 넘으면 10년 여기는 종부세니까 5년 또는 10년 5억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다 보유기간은 몇 년이 넘어야만 가능하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보유기간은 여기서 보유기간은 5년 이상이 넘으셔야 돼요 5년이에요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종부세에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5년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관세는 2년 무조건 다 통일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3년이 아니라 5년 이상 5년 넘었는가 보죠 2016년 5월 20일 날 취득해서 2023년이니까 지금 몇 년 넘었는가? 5년 넘었죠 5년 넘었고 기준 10년은 넘었다 안 넘었다 그러면 5년에서 10년 사이니까 첫 번째 칸이다 두 번째 칸이다 첫 번째 칸이었을 때는 몇 프로? 20% 시험 난이도가 중개사 난이도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충 난이도가 저 정도면 다행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정도면 다행이라고 보셔야 돼요 22번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둘 다 둘 다 기한 후 신고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기한 후 신고 누가 가능해요 기한 후 신고를? 정부가 이미 보내버렸는데 정부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둘 다 기한 후 신고 안 돼요 둘 다 안 돼요 둘 다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도 이미 고지서를 정부가 보내버린다 안 보낸다? 보낸다 내가 기한이 지나서 신고 안 하면 정부가 보낸 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재산세도 정부가 보낸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한 후 신고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만 가능하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기한 후 신고는 안 됩니다 그래요 참고로만 하세요 이런 거 자 23번으로 가봐 이제 이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비교 정리예요 비교, 비교로 틀린 거 개인이 주택을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 제가 집을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는 주택별로 맞았죠? 종합부동산세는 누구별로 그래야 된가? 세대비가 아니라 소유자비 소유자별로 개인별로 이래도 돼요 그런데 법인도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그러지 말고 소유자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재산세는 보통 징수로만 맞았죠? 종합부동산세도 예외 없이 정부 부가 방식으로만 그랬으니까 틀렸어요 종합부동산세는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도 가능한데 선택 안 된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돈 내는 날짜는 같아요 토지는 재산세에서는 9월 16일에서 9월 30일 종합부동산세의 토지는 12월 1일에서 12월 15일 그럼 날짜는 서로 다릅니다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과 정부세 세부담의 상한은 서로 같다 다르다 세부담의 상한 달라요 예를 들어 주택 만약에 재산세 주택은 개인인 경우는 무조건 100분의 150이다 금액에 따라서 달라진다 금액에 따라서 3억이 안 되면 105 3억 초과 6억이야 107 6억이 넘어가면 130 정부세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으면 금액에 상관없이 100분의 150 상한제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지문은 1번 기업번 지문은 기업번 요 지문 진짜 중요하네요 기업번 지문은 출제 엄청 많이 했던 지문이네요 여기까지 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끝나요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다 끝났어요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린 이유가 최근에는 두 문제에서 막 세 문제씩 나오고 있어요 종합부동산세가 한 문제만 나오면 그냥 가볍게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두 개에서 세 개 나왔을 때는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주신 게 좋아요 잠시 쉬었다가 소득세부터 가죠 청해드래기 자세히 해uties 천정되는 추적 악 악 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